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법 학교 회장 이은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법고시 최연소 합격자 수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평소에 제가 최연소 합격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부법적으로 배울 게 좀 많다. 스킬적으로 우리가 좀 익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수기도 굉장히 제가 좀 인상적으로 읽은 수기 중 하나입니다. 여섯 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째,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다.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변호사님 저는 시험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막 제가 합격하는 상상을 해보라고 하셔서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웃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분의 수기에서 좀 짧게 나왔습니다만 나는 이미 합격했다는 느낌, 나는 이미 공직자가 되었다는 느낌 이제 이게 국회 사무관이 되시는 거거든요.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런 느낌들을 저는 좀 많이 받았어요. 두 가지 정도 파트가 있었는데 이제 면접 시험 준비할 때 1차 이제 피셋이고 2차에서 또 다른 과목들 시험을 치는데 총 이제 3차까지 치거든요. 시험은 다 다르지만 이 3차 면접 준비가 실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시험을, 면접을 보잖아요. 그죠? 이제 그 뭐라해 채점자로서 보는 건데, 평가자로서 보는 건데 그때 이 어떤 직업적인 마인드, 내가 꿈을 이뤘다는 마인드가 저는 조금 읽어지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결국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원자가 선발이 됐을 때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스스로 잘 알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합격하고 나서 이 시험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합격해서 어떤 일을, 뭘 할지 이런 것들이 면접에서 이렇게 묻어난다는 거예요. 준비할 때. 따라서 국회 사무관이 하는 일과 이와 관련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한두 개 정도의 대안 대비는 꼭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변호사님 그냥 면접 준비하는 얘기 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파트에 이상으로 합격 수기를 마칩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공익에 봉사하고 국민을 성기며 늘 발전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수기를 굉장히 많이 읽어봤지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뭔가 내가 나중에 어떤 식의 공직에서 일을 하겠다. 물론 이제 진짜 이제 그 직업을 가지신 상태는 아니니까 내가 책상에서 하는 일들, 어디에 보고 이런 것들을 쓸 수는 없죠. 근데 이 마인드가 저는 되게 남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평소에 내가 이 직업을 시험을 쳐서 이후에 어떤 삶을 그려보지 않은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이런 저는 마인드,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짧은 거지만은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읽어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 직업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미 시험에 합격했다는 마인드, 건방지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거꾸로 돌아와서 생각하는 습관들 자꾸 좀 가져달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죠. 똑같이 묻어나고 두 번째 보면은 치밀함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시험을 딱 치러 가셨는데 이분이 첫날부터 어떤 A라는 특정 과목에서 필요적으로 꼭 써야 되는 논점을 2차 시험이 서술형 시험이었나 봐요. 그죠? 아예 누락하는 실수가 있어서 입법고시 최종 합격이 어려울 거로 생각을 했는데 2차 합격 소식을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기쁜 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당연히 2차는 합격할 거니까 이 앞부분에 보였어요.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의 어떤 연장선으로 기쁨보다는 면접에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최종 관문인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뭔가 좀 남다르지 않나요? 그죠? 이런 걱정이 앞섰다. 물론 이런 걱정은 앞섰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걱정돼서 잠도 안 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그럼에도 내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어때요? 여러분들께서 객관식 시험이라든지 면접까지 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쫄고 속된 말로 당황하고 뭔가 긴장하고 그래서 내가 공부 잘 못하고 심지어 시험 안 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2차 합격하면 거의 다 됐다는 느낌을 가지법한데 그게 아니라 그래 3차 면접이 남았어. 이것까지 내가 준비를 해야 돼. 마지막까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그 와중에 내가 드는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합격했다는 마인드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려보는 자세를 저는 가지고 갔기 때문에 시험에 이렇게 합격하신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까지 마인드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뒤로 가면 기술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진짜 전 너무 또 너무 좋더라고요. 이 충만한 감사 이제 합격하시면은 기운이 사실 되게 좋아요. 이런 고시류 시험 합격하면은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죠. 근데 굉장히 또 구체적이에요. 이런 말들이 좋아요. 다른 수기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없고 그냥 뭐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고맙고 이런 상투적인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영화 같은 거 이제 연말에 수상하고 이럴 때 보면은 물론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어떤 예술이라든지 무슨 개그라든지 하여튼 뭐 예능 대상 이런 것들 보면은 연애 대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러 가지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이 멘트가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 말이 혼자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시험 합격하면은요. 내가 잘 나서 합격한 것 같거든요. 내가 똑똑해서 합격한 것 같고 내가 공부 잘해서 합격한 것 같은데 이분은 심지어 최연소입니다. 그럼에도 혼자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었을 것 같다. 우선 수험기간 내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한다 부모님께 최근에 솔직히 내 가슴에 손으로 몇 번 정도 얘기해보셨나요? 최근 5년 5년 너무 긴가요? 3년? 1년 한번 줄여보세요.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조금 그런 해결 많이 들고요. 명절 때 잘 내려오지 못하는 손녀임에도 늘 격려해 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솔직히 공부할 때 명절 때 내려오지 못하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죄송하다고 생각을 많이 안 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너무 물론 내려가지 않은 게 중요하죠. 내려가지 않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죄송한가? 그 죄송함보다는 우리의 프라이밍 효과라고 그럽니다. 선행 효과로 그러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심리 상태가 좌우가 돼요. 근데 나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감사로 마음을 채운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못 내려가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못 내려가는데 이해해 주셔서 그리고 격려해 주셔서 뭐 무슨 표현을 썼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공부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해 준 사람 되게 많습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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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언니들 모두 고맙고 작년에 합격하고 많이 도와준 또 언니까지 작년까지 생각해요. 거기다 같이 공부하면서 회의되어 준 누구? 처음 고시지님을 고민할 때 당시 제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신 어떤 사무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하죠? 너무 많아요. 거기다 삼순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스터디원 분들 입법고시 재경진 면접 스터디원 분들 덕분에 이 말도 너무너무 저는 감동이었어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합격할 수 있었다. 아니라 성장할 수 있었다. 잘 보세요. 이거랑 이걸 같이 읽으면 내가 성장한 결과가 합격이지 나는 합격에 목매고 그것만을 위해 달려왔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을 다시 읽으면 나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어떤 겸손한 자세 공익이 봉사하고 국민을 섬기며 발전하는 공직자가 되는 과정이 뭐예요? 성장과 발전의 과정에 어떤 길목에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인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는 이분이 이 마인드 때문에 최연소로 합격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진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기를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킬적인 부분들 인풋과 아웃풋을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이분이 스킬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과목별로 피셋이라든지 2차 과목들 굉장히 분석도 잘 해두셨지만 저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특정 시험에 한정해서 소개를 해드려버리면 그 시험 치시는 분들만 도움이 되어버리니까 좀 더 넓게 초시 때는 개념을 정리를 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풋과 아웃풋을 나누셔야 되는데 인풋할 때는 답지 보고 외우는 게 가장 좋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러나 이 시기에는 개념을 완벽히 이해는 못했으니까 뭘 했다? 그냥 답지를 보고 해결했다. 외웠다는 거겠죠. 답지를 보고 인풋을 채우고 그 이후부터 바로 다음 단락에 어떤 어떤 특정 과목에서는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에 풀어야 할 문제수도 정해놓지 않았고 이분이 지나가고 한두 문제를 풀더라도 이때는 답지 보면서 진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학원에서. 이렇게 쭉 학원 강의도 들으셨는데 쭉 따라가면서 그냥 답지 보고 해결하고 외웠지만 나중에는 내가 아웃풋할 때 뭔가 머리에 집어넣은 지식을 갖고 테스트를 해봐야 될 때 문제풀이를 해야 될 때는 한두 문제를 풀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단락과 이 단락의 어조가 너무 다르잖아. 실제는 그냥 쭉 한 두 단락으로 연결된 글인데 여기서는 인풋을 외우고 여기서는 아웃풋을 내가 실제 풀어봤다. 여긴 양이 많지만 여기는 적더라도 생각을 했다라는 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를 구별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들께서 내 신입휘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사고가 정밀할수록 볼 수 있는 개념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잡을 수 있는 올가미가 많을수록 다른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교한 눈을 가지고 공부법이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부 열심히 했다고 했을 때 어? 쟤는 인풋의 방법이 좋은지 아웃풋의 방법이 좋은지 프랙티스의 방법이 좋은지 트레이닝의 방법이 좋은지 멘탈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공부 잘했다 열심히 했다 배울 게 없어요. 그죠? 세밀하게 나눠서 일단 보는 거 다음에도 있습니다. 5번에 넘어가면요.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실전 연습이 이번 우리 제목이죠. 가혹 조건 하에서의 연습 잘 보세요. 이게 스포츠 심리학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가혹 조건 하. 근데 이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이분이 아마 스포츠 심리학을 모르실 텐데도 이 개념을 썼어요. 잘 보세요. 극한 상황. 피셋은 이때는 제가 과목을 넣었어요. 당일에 체력이나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평소에는 실전보다 극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사실은 피셋뿐만 아니고 모든 시험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에 평소에 모광을 풀 때 항상 유튜브에서 수능 금지곡이나 공사장 소리 거의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홍대 거리 소리 등을 검색해서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문제를 풀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평소에 내가 그냥 시간 안 잰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 편안한 집에서 이렇게 풀면은 사실 다 풀려요. 실제 시험 가면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님 저는 시험장 당일에 컨디션 조절을 잘못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당일에 컨디션을 조절을 잘못한 게 아니라 평소에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은 실패라는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다만 시험에 임박해서는 시험장에서도 소리가 귀에 울릴까 이게 너무 이렇게 귀에 윙 해버릴까 봐 듣진 않았다. 물론 너무 잘하셨고 여러분 잘 보세요. 평소에 뭔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시험장을 상상을 하니까 뭔가 소음이 있을 거고 집중이 안 될 거고 극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도구를 쓴 거예요. 이 영상을 대충 보시는 분들은 썸네일만 보시는 분들은 야 나도 공부할 때 수능 금지곡 틀고 해야지 공사장 소리 들으면서 해야지 홍대 거리 소리 들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망해버려요. 그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일어날 상황을 내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거기에 어떤 적합한 환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략이 돼 있지만 문제도 이제 저는 빨리 푸는 것들 설명을 드리고 평소에 내가 예를 들어 한 문제당 1분에 풀어야 되면 한 80% 정도씩 50초 안에 푼다든지 45초 안에 푼다든지 이런 연습들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원리가 뭐다? 실제 상황을 상정을 한다. 첫째 두 번째 그것보다 가혹한 조건 속에서 연습을 한다. 이 두 개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형식은 다를 수 있다. 자 1월 말에는 하루에 언자상 이제 언어 자료에서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인데 이거 줄임말인데 어쨌든 이게 세 개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쳐요. 5시 좀 넘어서까지인가 아마 그럴 건데 5시 20분인가 그럴 거예요. 어쨌든 3세트씩 총 9세트 연달아 풀어보기도 했다.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걸까요? 왜 하는지를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연달아 푸시면 안 돼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다 공부를 이제 뭔가 이제 개념을 익히고 있고 인풋을 하는 단계에서 연달아 풀고 이런 망해버려요. 그게 아니라 이분은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프랙티스가 아니라 비실전 연습이 아니라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실전 연습을 했는데 실전에서는 내가 오후에 밥 먹고 나서 일단 이 자료 해석을 풀어요. 그다음 상황 판단을 나중에 또 한 되게 늦게 풀어요. 저녁 거의 다 된 시간에 5시까지 돼서 푸는데 얼마나 지치게 해서 하루 종일 문제 풀면 여러분 수능 국어보다 어려운 걸 연속으로 3번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머리에 쥐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오전에 언어놀 오전에 치거든요. 그다음 오후에 자료에서 똑같이 시험하고 똑같이 푼 거죠. 상황 판단 한 세트를 풀었는데 이제 시험 순서대로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푼 건데 오후에 푸는 3세트 있죠. 이거는 쉬는 시간 없이 연달아 풀면서 뇌가 지친 경우에도 문제를 푼다. 왜? 마지막에 이 상황 판단에 엄청나게 지쳐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풀 파워로 풀 컨디션을 연습한 게 발휘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기를 보시면서 어? 나랑 다른데 하지 마시고 내 시험을 떠올려 보시면서 거기에 맞게 어? 내가 그때쯤에 체력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한 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체력 그래프를. 아침에 내가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쭉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다운되어 있다 끌어올려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운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끌어올릴지를 고민하시고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하는 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나중에도 어떻게 유지할지를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원리를 가지고 내 시험에 적용하는 거 이 한 개를 읽어도 여러분의 상황과 이 글의 어떤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적인 행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읽어내고 어? 나한테 적용하는 훈련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험에도 똑같이 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험에도 이런 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2022년도의 필셋 전날에 잠을 설친 기억이 있어서 1차 시험 전날에 객관식이에요. 잠을 설친 기억이 있어서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사실 여러분들 쳐보시면 잠이 부족하다고 시험이 안 쳐지진 않습니다. 그건 왜인 줄 아세요? 실제 시험은 리플렉티브하게 내가 천천히 이게 느린 사고라 그래요. 슬로우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고 파스트한 생각으로 풉니다. 빠른 생각으로 풉니다. 이걸 인튜이티브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직관적인 사고로 문제를 딱딱딱 풀기 때문에 몸에 체화가 돼 있어요.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풀면 절반 이상 못 풀어요. 직관적으로 푸는 게 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화를 지키는 상태에서 풀기 때문에 잠을 못 자더라도 별 문제 없습니다. 수능이든 뭐든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시험을 못 치는 거고 불안해서 시험을 못 치는 거지 인튜이티브하게 풀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해보시면 이게 전국 모의고사 전날은 평소보다 수면 시간 3시간 정도 단축해서 피곤한 상태로 시험을 봤다. 여러분들 저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줄 있죠. 저는 밤새고 시험 많이 쳐봤어요. 왜? 저는 사실 시험을 밤새고 쳐도 두 가지를 검증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첫째는 내가 밤새고 쳐도 성적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인튜이티브한 시스템으로 푸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두 번째 내가 시험 내가 잠을 못 치고 쳐도 멘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익숙해지기 위해서 해본 거예요. 근데 이분도 똑같이 하신 거죠. 실제로 2023년도 행시피스의 전날 밤을 아예 세워서 풀어봤는데 평소에 전체 모의고사 때 전국 모의고사 때 잠을 줄여왔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라는 말이 나오죠. 당황하지 않고 이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기능적인 객관적인 상태를 말해요. 근데 여기는 당황이라는 건 멘탈 주관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죠.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간을 자꾸 잘 읽어주셔야 돼요. 잠 안 자고 시험 계속 쳐보래. 아무 목적이 없으면 시험 망해요. 평소 모의고사도 망하고 시험도 망합니다. 근데 실전에서 내가 문제가 풀리는지 첫째 기능적으로 두 번째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두 개를 튜닝을 해보고 내가 자료를 쌓은 거죠. 어? 평소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전날 시험을 못 잤데 어떻게 된다? 못 잤으니까 불안해가 아니라 못 잤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해 둔 거죠. 아 너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왜냐면은 저는 사실 지금 공부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물론 좋은 경험이 있고 좋은 공부법 시험이 됐지만 이후에 제가 이런 신입향들을 많이 만들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최연소 분들이 진짜 귀신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가지고 이걸 했었는지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자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시험이 임박할수록 기본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보세요. 이게 사실 순서를 바꿨어요. 제가. 이게 마지막에 나온 내용인데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 때문에 소위 불의 타. 불의의 타격을 줄인 말입니다. 이게 원래 민사소송법 용어인데 모든 시험에서 다 쓰고 있어요. 소위 내가 추측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게 나오는 걸 불의의 타격인데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부분까지 내용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과목이든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뭘까요? 중요한 것에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양을 줄여야 된다.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죠. 함축적으로. 올해 입법고시는 어떤 특정 과목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다. 특히 산문에서 어떤 특정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에 대부분 시간을 투자한다. 이게 뭐예요? 뭔가 불의의 타격, 지역적인 내용과 좀 연결이 되죠. 정작 풀 수 있었던 다른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 기본기를 충실하게 지키지 못해서 내가 아쉬웠다. 사실 이분도 알고 있었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니까 이게 작동을 잘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최연소고 이분이 처음 되게 준비도 잘한 분인데 여전히 이런 원칙을 까먹으면서 내가 잘 실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이성적인 사고 속에 이걸 딱 박아줘야 돼요. 지나치게 난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된 경우에 그 문제 때문에 불의의 타격 때문에 불합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시험에 강사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 문제가 나왔어. 내 책이 없는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떨어진 것 같다. 그건 진짜 착각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자위예요. 나는 사실 기본적인 문제 다 틀렸는데 불의의 타격, 어려운 문제까지 틀려서 내가 떨어진 거지 기본적인 문제를 모두 마치면 시험은 절대로 불합격하지 않습니다. 이거 확실해요. 이거는 한국, 일본, 중국에 다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문제, 기본적인 문제 있죠. 여기 나오죠. 기본기를 충실하게 풀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안 떨어진다는 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6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수석 합격자라든지 우리가 최연수 합격자 분들의 공부법에서 많은 걸 배우지만 특히 최연수 합격자의 공부법은 뭔가 다르다고 했죠. 기본기가 확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시라든지 행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5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세부적인 스케일들을 더 배우실 수 있을 거고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와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이런 식의 어떤 큰 접근법이 있구나. 내가 학원 강의 딸딸딸 듣고 책을 어떻게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분류를 가지고 보면서 그 세부적인 내가 디테일을 다듬기 전에 큰 흐름을 어떻게 만들 건지 마지막까지 내가 갖고 가야 되는 목표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그런 합격 수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험이 끝나기 전날까지 계속 열심히 수기를 분석해야 된다.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수험 인생에서 수험보다는 저는 인생의 방점을 찍고 싶어요. 수험 인생 여기서 뭔가 남길 수 있는 나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수기를 많이 모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울로 삼으시면 공부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 수기에서 말하는 나의 발전이 있고 이 발전을 통해 결국에는 시험이라는 합격, 중간 간무는 그냥 쓱 지나가버리지 않을까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자격을 갖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대학이 합격하는 상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